출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불가의 전승제도는 그 어떤 전통보다 오래됐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불가의 상속제를 고찰해 한국불교 전통을 바로 세우고 현행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사자 상승, 출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고 제자는 그 법을 대대로 전해주며 법맥을 잇는 것을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대강백이자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석전 박한영 스님은 이 사자 상승을 통해 근현대 한국불교를 통틀어 지금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로 손꼽힙니다. 석 전 스님의 강맥을 계승한 후학들은 확인된 것만 총 165명, 이 가운데는 조교종 종정을 비롯한 총무원장과 중앙종의 의장, 교구본사 조지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본 제자들이 상당합니다. 또 동국대 총장과 해인사 승가대학장, 통도사 승가대학장 등 불교계에서 내로라하는 교육기관장들도 다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교종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주관해 사자 상승의 다양한 사례와 현대적 의미란 주제로 열린 학술 대회. 이성수 동국대 국문과 겸인 교수는 석 전 스님이 불교의 가르침을 교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더불어 사회적인 역할도 중요시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강맥 전승을 통해서 한국불교와 한국사회에 기여한 그 증거를 석 전 정호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좀 선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교육 제도가 획일화된 현대의 환경 속에서 소수의 제자가 스승의 특성을 전수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이 사자 상승 전승 제도는 불교 외적으로도 더욱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특히 그 어떤 전통보다 다양하고 오래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사회 제도적으로는 독립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지적입니다. 조교종 중앙종의 의장이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스님은 불가의 상속 제도와 전통을 바로 세우고 사회 제도와의 괴리로 인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스님들의 사자 상승 부분이 재산의 상속이나 사찰의 상속들, 특히 사설사함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상속 문제들이 종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조계종단은 사자 상승이 단순히 정신적 유산인 범맥의 상승뿐 아니라 유무영의 사회역사적 유산, 즉 사찰과 물질적 유산에 관한 효력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 등을 놓고 수년간 갈등이 고착화된 조계종과 선악원,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해 사자 상승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계종의 움직임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